봐드렸습니다. 좋아요. 다음 종목도 보겠습니다. 김점희님의 종목이고요. 이 종목도 최근 좋잖아요. 삼성중공업 살펴봅니다. 매수도 가격도 괜찮은 것 같아요. 6,700원에 매수를 하셨거든요. 비중은 15% 가지고 계시는데요. 삼성중공업 계속해서 그래도 상승세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살짝 파란불을 켜내긴 했습니다만 8,810원입니다. 수익 잘 지켜가고 계시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 사신 가격도 너무 잘 사신 것 같고 비중도 15% 적절하게 사신 것 같습니다. 제가 조선업계에 오래 있었는데요. 조선업계에 굉장히 사이클을 많이 타거든요. 중국으로부터 굉장히 거센 압박을 받고 있고 사실 인력 문제도 용접 관련돼서 중국에서 용접 인력을 보강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게 거의 1,200명에서 1,800명 정도가 부족했는데 상당 부분 많이 메꾼 걸로 다행히 메꾼 걸로 알고 있고 삼성중공업 문제가 아니라 현대에 다 포함되는 건데 인력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인데 그게 일단 해결이 돼가는 과정 중에 있고 두 번째가 러시아 관련된 프로젝트 드릴십이 굉장히 적자법이 컸는데 아마 올해 2분기로는 적자를 다 떨구는 걸로, 손실을 다 떨구는 걸로 예상이 돼서 아마 3분기부터는 흑자전환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연간 체력으로는 내년에는 한 3천억대 정도 흑자전환하고 내후년에는 한 5,800억 정도 흑자전환을 예상하고 있어서 조선업을 슈퍼사이클, 슈퍼사이클 얘기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실제 업계에서는 그렇게 슈퍼사이클이라고 보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신조선 성과가 많이 올라가고 있고 올라가는 추세에 있고 두 번째는 배도 노후화된 배로 교체해야 되거든요. 보통 15년 정도 연안인데 노후화된 선박을 지금 다 친환경선으로 교체를 해야 되거든요. 그것도 비싸죠? 네, 엄청 비싸고요. 그래서 이 친환경선 선박 쪽에 HD 현대중공업이랑 삼성중공업 역시 탑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경쟁력이 굉장히 기술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 있고 두 번째는 현대랑 다른 조선소, 현대위포조선소 이런 데가 포기한 지배할 정도로 해양 프로젝트에 집중하고 있거든요. 삼성중공업이. 그 해양 프로젝트 중에 천연가스 관련된 부의식 설비, FLNG라고 하는데 그걸 아주 잘하고 있고 거의 싹쓸했거든요. 상반기에 수주를. 그래서 그게 아마 연간으로 한 120억 불 넘게 수주 모멘텀이 남아있기 때문에 삼성중공업은 실적이 완전히 턴어라운드 되는 국면이라서 굳이 파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저는 이제 정고점이 9,470원인데 정고점 한번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근데 이제 정고점은 돌파하면 신고가 영역이니까 사실은 갖고 있는 분들이 다 수익 중이라서 언제든 팔 수 있는 매물 물량이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동전의 양면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강하게 돌파하는 추세를 보면 오히려 더 보유를 하시고 좀 흘러내린다. 찌글찌글하게 옆으로 기거나 흘러내린다. 그러면 한 9,500원대에서 한번 정리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워낙 싸게 잘 사셨으니까. 돌파가 중요하네요. 그러네요. 삼성중공업은 여러 가지 우려도 해결이 되고 있고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일을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적이 굉장히 확실하게 달라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상승 추세 유지해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정고점 돌파하는 그 흐름 한번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